추가 뇌물을 검찰이 확인을 해서 아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읽은 것을 다 별건 수사라고 그렇게 부르죠. 별도의 어떤 그런 혐의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의 톱기사는 김용 대선 8억 외에 억대 뒷돈을 더 받았다. 2014년에 1억을 받았고 2017년에 더 수수 혐의가 있다.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유동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 원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는 이제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일 겁니다. 4월에서 8월 정도가 되면 경선 과정이죠.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한 김용 부원장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캠프의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를 김용 부원장이 맡았다는 것이 취재기자의 주장입니다. 확인을 해봐야겠죠. 더 확실한 것은. 지난해 2월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대선 경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20억 원을 요구해서 8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9월 10월까지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서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부본부장 실질적으로 살림을 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현재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직함은 부본부장이지만 원래 여러분 실세라는 것이 부자를 많이 달지 않습니까 얼굴 마담들만 여러분 다 무슨 총괄본부장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부본부장인데 김용 씨가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하고 맺었던 그런 오랜 10년을 넘는 그런 인연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이 양반이 실질적으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했구나. 20억을 요구해 가지고 8억을 8억을 만든 사람 이제 남욱 변호사가 만든 거죠 돈을.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1억을 받는 등 2014년과 2017년에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시기는 민간 사업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 여기저기 돈을 주고 다닐 때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인허가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좀 봐주면 당연히 통과세 자리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위례 신도시 사업이나 이런 걸 가 가지고 민간업자들이나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수백억을 챙기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챙긴데 리베이트로 뭐죠 한 10%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푼 돈만 받는 겁니다. 저쪽에서 수백억을 챙기는데 1억 달러 2억 달러 이런 식으로 돈이 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편의를 봐줬으면 뭐 김용시가 20억 달러면 20억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깎아 가지고 8억 그게 이제 업자하고 관계인 거죠. 자리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리세 정도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당연히 공짜로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선 자금 8억 구체적 용처 이제 김용시를 구속한 다음에 이제 뭐 하겠죠 따지겠죠. 그럼 김용시가 아마 불지는 또 봐야겠죠. 김용시하고 진상시는 이재명 당대표하고 좀 특수한 관계인 같고 유동규 씨보다는 조금 더 밀착된 관계 같고 그런 관계를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첫 건이라고 하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앞으로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받은 8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만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돈이 사용된 사실이 떠나는 경우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검찰은 이 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대선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재명 씨와 함께 호의적이었죠. 경선 과정에서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참 저는 신기한 것이 국회의원들 함께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라는 것이 생명구라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계나 위신이나 그런 폼 잡는 이런 모든 것이 지역구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송영길 당대표는 계양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해가지고 4.15 총선의 여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다른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송영길 당대표가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송영길 당대표의 계양을 지역구 관리가 철도철미한 거죠. 인천시장도 지나고 했으니까 단단한데 그 지역구를 뭡니까 그냥 이재명 당대표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계양을 그럼 그게 그냥 그냥 했겠냐 이야기죠. 정거가 없으니까 저거 하면 그냥 의욕 차원에 제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그냥 뭡니까 이재명 뭐 이재명 후보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서울시장 나가고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그냥 국회의원 자리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수들끼리 뭐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표가 잘 안 나죠. 발각될 수도 없고 그게 좀 신기한 겁니다. 그때 야 저 양반이 저렇게 마음씨가 좋냐 송영길 당대표를 보고 자기 지역구를 내놔 야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다. 자기 지역구가 아무 대가 없이 내놨다 그걸 내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믿기입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물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가 뭐 워낙 사람이 훌륭해 가지고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그냥 아이고 여러분들 선배님 그냥 제자리를 그냥 차지하십시오. 송영길 씨가 아마 약간 손일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야 저 사람들이 무슨 거래가 있나 저렇게 선뜻 그냥 5선 6선 7선 해먹을 수 있는 계양을 자기 지역구를 이재명 씨한테 넘겨줘 그냥 그냥 넘겨 그렇게 두 사람이 다 대인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검찰청 수사건이 있어서 두 사람 불러 가지고 당신들 뭐 주고받은 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뭐 그냥 그냥은 죽이는 힘들다. 무슨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를 그냥 그대로 그냥 갖다 바친다. 뭐 뭐 당선이 거의 100% 확실한 그런 계양을 그거는 뭐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다 낱낱이 밝혀지고 그리고 지금 뭐 검찰이 하는 그런 그런 뭐 일종의 결기 같은 걸 미뤄보면은 밝혀질 것 같네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하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씁쓸해한 것이 이재명 여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뭡니까 4.15 부정선거와 3.9 대선 부정선거 수사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일거 해결될 건데 그거는 뭐 일체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에 올인한 거 보면서 검찰은 다 타고난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뭐 검찰은 또 대장동 사업 초기 사업자금을 댄 익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추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천억 원대 대장금 이익금의 출구는 물론이고 자금의 원천도 함께 쫓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자금의 앞뒤를 모두 조사해서 대장동 관련자들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데 맨입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사람을 그렇게 믿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남아야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수천억을 뭡니까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주는데 그게 맨입으로 된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뭐 kw님이 말씀 잘하셨네요. 송영길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녹책 장원님은 무엇인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넘겨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물론 누구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